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블랙디맨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구구 아이스크림, 맥놈, 아몬드 큰거 아이스크림, 킨도 부에노, 킨도, 킨도 계란, 제가 만든 계란이랑 프랑스 먹으러 온 눕텔레랑 호시우유를 준비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bismillahirrahmanirrahi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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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매콤하고 매콤해요 고춧가루 이번엔 고춧가루 아삭아삭 톡톡톡톡 너는 맛있게 재료로 Egg 마카롱 너무 맛있다. 아삭아삭 정말 맛있네요 고구마 우동이 너무 맛있어 맛있어 고춧가루 오늘은 고추장 가득 고추장을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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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봄 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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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제가 샤워지면서 왜오지? 나 아마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